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했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활동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남서부의 애리조나주 주도가 피닉스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애리조나 대학을 나오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애리조나의 문화답사기 보시면 사진도 많고 제가 이제 그냥 유홍준의 문화답사기 비슷한 그런 형식을 따랐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콘텐츠가 또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함께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료 사태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솔직하게 쓰는 의료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 이게 뭐 해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김홍식 개원이 부산대 의대를 나오시고 30년차 내과 개원이를 하시는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을 하시는 김홍식 선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정갈등이 아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김홍식 원장의 이야기는 의정갈등도 아니고 의정충돌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의정갈등이 아닙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언론과 국민들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의정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는 상호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폭행한 것입니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료갈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의정갈등을 의정충돼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의료계가 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력이라는 강제력을 소유한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의료계를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정원규모와 정원결정 절차 및 과정에 근거나 합법성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불가능한 정원을 정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주장을 강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이라고 합법화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원점에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를 증가시키지 말자 증가시키자 이 이야기를 피력한 건 아닌 겁니다. 의사들은 진짜 필요한지 원점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필요함은 늘리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중재하는 것이고 줄여야 되면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가 일으킨 갈등이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일으킨 갈등인 겁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꾸 의료계에 뭘 요구하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료계를 그만 때리고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원점에 다시 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대통령과 함께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환자들이 원점을 재논의하라고 누구에게 여러분들 요구해야 됩니까 강한자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근거도 없이 이걸 밀어붙여가 여러분 이 사다리 났으니까 원점에서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그래야 해법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현안에 대한 진단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충 깔아뭉개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했던 문과 출신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과학하는 태도하고는 너무나 먼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장찼으니까 우리가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어마하게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상당히 창피합니다. 사고가 완전히 경직되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사이언스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 눈에는 저것들이 무당이다는 생각밖에 안 될 겁니다. 윤무당 박무당 이렇게 무당처럼 보일 겁니다. 저게 무당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의사들이 협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당신들의 아픔은 죽어야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의 현실을 지적하는 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조차 정신 차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의사들은 근거도 없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숨어서 몰래 추진한 의료정책으로 지급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막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대들지는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대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한국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내 안께 당장 손해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전체가 손해가 되더라도 입 다물는 분위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김홍식이 원장처럼 대들지는 모르겠는데 대들지 않더라도 전공의가 떠난 공백,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공백이 너무 클 거고 환자가 급감하고 수술 건수와 급감해서 병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클 거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조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이 파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리석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심을 갖지 않고 세상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온전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정권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갱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 이익이 관련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 차관이나 국장들 과장들 교육부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다 뭡니까 사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안 보이고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왜 영혼이 맑으니까 거기에 이익이 안 갈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몫 볼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명하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 전쟁이요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럼 김홍식 원장께는 왜 보이냐 그 분야에 오래 해봤으니까 의료기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흔히 아니까 당신 못 견딘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사들 여러분들 대들지 않더라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니면 사람이 죽어 나갈 거란 거 아닙니까 병원들이 넘어질 거란 거 아닙니까 한 학년에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이 뭡니까 물 맛난 고기처럼 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눈치를 보지만 언론의 속성은 하이에나와 같아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조금 주춤거리거나 흔들거리게 되면 작금의 사태에 정부에게 중단하라 요청하지 마시고 의료계에 호소하는 환자단체는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 의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쪽으로 요청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환자단체들도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봉급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파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들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몰입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를 여러분들 전문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것저것 딴 것이름 세상사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환자 보는 것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문제도 윤 대통령이와 관료들이 만들었고 지금 진행해결하는 것도 결자해진 겁니다.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평화롭게 여러분들 마무리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공권력에 대들겠지만 이미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드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좀비 사회처럼 대버린 겁니다. 본인의 기본권을 여러분들 빼앗기더라도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악한 사태가 되더라도 개원이나 이런 분들이 재앙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의대생들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은 이럴 게 없으니까 저항하겠죠. 문제에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제에 일으킨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의사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환자단체들은 비급합니까 인생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근래 한국 사회에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완전히 사회가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사회를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 떠나서 먹고 산다고 20년 동안 2020년부터 한국 사회를 이루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본 겁니다. 그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외환위기 전후 때 그 한국 사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항도 했거든요. 그 사회에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180도 유전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에 현직 외과 의사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의료소송 위험도 제대로 낮추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도 필수의료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체 여러분들 의료수가에 대한 재조정 작업하고 의료소송 이런 특히 필수가에 집중된 의료소송을 낮추는 작업을 미시적으로 수술을 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빠졌겠죠. 다 사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심.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심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국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자체가 없는 겁니다. 회의록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배정심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랑 다 그냥 보통 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거숙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회의록 폐기 문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현재 공직에 계신 분 같아요. 현재 공직에 계신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국토부의 5급에서 6급 주간회의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심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는 그 회의에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하에 의료정책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한 거 다 이런 다음에 밝혀질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5급 6급의 주간회의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원 감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무리수 두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여러분들 조기용 장관께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관이 결정하겠습니까 조기용 장관은 우리가 흔히 하긴 늘공입니다. 늘 공문하신 분이에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몸으로 아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이 어떤 건지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 덮어쓰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에 가서 여러분들 몇 시간 앉혀놓으면 다 붑니다. 검찰 가서 이런 불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다 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얼마나 의대생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 등을 악마화를 해놓고 7개월째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총리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는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악마가 된 이 의료집단이 이 의료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여러분들 하도록 만든 것은 정말 저질이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참 어떻게 여러분 자국민을 그렇게 특정 직역을 여러분들 선택해 가지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 직역의 사람들에게 돌판매를 던지도록 할 것은 그것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광고비 얼마 썼는지 다 여러분들 밝혀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엄마들이 찍은 영상 가운데 의사를 까는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의사분 같아요. 평생 여러분들 부끄럽게 박제에서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항상 개인적으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는 여러분들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고 항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에 올바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인이 몇 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사안이 터졌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냐 내가 이런 만물 박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을 갖고 있으면 사안을 정확하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든 변별하는 힘이 없으면 그냥 이용당하나 살다 가는 것이고 우리가 꼭 유식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의로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안시행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축구 비리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저 양반이 평소에도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도 정직하게 이야기할 거다 저 양반은 돈 벌려고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도 왔다 갔다 할 거 그게 다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개인 전문가 집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금시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로 분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파국을 막게 될지 그러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100% 여러분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A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B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우리는 전문 의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홍식 원장이 여러분들 30년 개원회를 했으니까 의과대학 교육하고 다 합치면 얼추 여러분 4, 50년 정도 이 업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방식으로 사회에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대통령실과 국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권위가 꺾이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고 국회는 자기 이익을 챙기며 상대를 헛들궁림화합니다 정원으로 초래될 의로의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는 집단입니다 한국의 비극이 여러분 먼 거 아니까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혀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정파나 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지만 마저 못해서 여러분 청문회를 열지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팔을 여러분 거듭 붙이고 나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희극이고 한국인의 비극인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김홍식 원장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거로 보냐 정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날치기로 불실한 의사가 양산되는 의로 황폐가 진행되는 것을 의사들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만 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로의 털이 무너지는데 이 사회는 진로받기 불편하다 징징거릴 뿐이고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의료가 썩어가는 위기는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의사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이 사회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이 안 될 강의실에 무작정 복귀하기보다도 수업을 거부합니다 이게 의대생들이 지금 여러분들 취하고 있는 저항방법입니다 국시 거부로 정부 정책에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대생들이 선택한 저항방식입니다 어차피 전문의가 되어봐야 쏟아져 나올 의사에 묻혀서 적자생존의 해오리에 심할 것이 있던 힘든 수련보다도 편한 진로를 할 수 있는 술기 기술을 익히자고 젊은 의사들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런 거의 천 명 가까이가 개인 개업위로 다 취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의로서 개업위에 이런 페이닥터가 여러분들 그냥 취직한 겁니다 그걸 나라가 뭡니까 돌아오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전문의를 포기하고 개업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업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개원위에 취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본 걸 받으면서 기술을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 그냥 술기 기술 그냥 여러분들 환자들을 진로해서 밥을 먹고 살겠다는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료계가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국시를 거부하고 수업복귀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개업위에 취직을 하고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항하는 방법이고 이런 저항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모르는 겁니다 본인들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병원의 수련체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의사들 배출이 끊기고 1년에 3천 명 정도 이런 배출되는 전문의가 300명 이하로 줄어들고 필수 의료과는 거의 없어지고 이런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별로 생각 안 한 겁니다 본인들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명권자가 여러분들 목 날리고 나면 집에 가서 연금 받고 이런 편하게 살면 그만이니까 본인들은 걱정 안 한 겁니다 다음에 국민들이 죽어갈 때는 이미 본인들이 현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이 그럼 김홍식 여러분들 원장의 이야기는 뭐냐 이분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때 의사들에게 필수였던 대학원 박사 지득이 사라져버렸듯이 이제 보드매인이란 전문의 자격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전문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문가가 필수의료입니다 앞으로 죽을 수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는 없어지는다는 말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는 국내 치료받기 힘듭니다 당신들 알겠냐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김홍식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지금 알겠냐 의료사태의 끝이 뭔지를 수술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해빡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해빡이 뭐고 간에 30년자 여러분 개원이가 필수의료가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당장 내년도 이런 필수의료가 인력 배출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 배출이 없습니다 충부외과 1년에 한 50명 정도 20명 정도가 배출이 돼서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죽을 수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피부 미용하시는 분 계시죠 치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그러나 중병 걸릴 때 수술해 줄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물러나면 간방 갈지 모르는 대통령실 인사들이나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재배정이나 외치는 국회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비극이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뭡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사의 인성을 논하는 한심한 인간이 나오질 않나 이쯤에서 돌아올 때가 됐다는 인지장애 부총리 장관이 있고 대책이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매번 기간을 정해 대책을 낸다는 넉대가 나타났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사회를 지탱했던 의료가 녹아가는 빙하처럼 사라지고 있는 초비상시국입니다 의사 한두 명의 변심이 아니고 14만 의사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런 총 방아실을 댕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의료 분야를 집중료를 다루는 것은 선거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을 또 만나게 됐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이 의사들 여러분들 아우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이 당신들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치인들은 다 내몰라 하고 이런 관심 없어 하지만 의사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분 여러분들 연백한 66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 몇 년 하고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죽든 말든 물론 본인이 노후의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딱하긴 하지만 의사들의 이름들 사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하수인이 우리나라 의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사회는 윤석열의 불장난을 구경만 했습니다 후배들을 다독여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노회한 의사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의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이고 젊은 의학도들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 자신을 시장하여 노력 중입니다 만약 의대신과 전공의 노력이 무산되면 그동안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갖춘 품위도 없이 권위를 지키는 대통령실이나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차한 위기를 보지 못하여 말장난을 하는 의원들을 혈을 차면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장의 여러분들 결론은 의대신과 전공의 노력이 무산이 되면 의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의료율은 맥이 끊기는 겁니다 다들 먹고는 살기는 하겠지만 중병 들면 수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슨 내가 여러분들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니까 그러나 잘 들으라 이야기죠 이 땅에 살려면 당신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차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아무튼 윤 대통령은 고집이 되게 세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밀어붙이는 건 밀어붙이더라도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왜 늘렸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라이센스를 준 서울의 이름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이 2028년까지 6600병동을 수도권에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공의 조달을 위해서 이번 의료정책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른 미사 요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윤 정부가 2025년은 결정됐지만 의대 정원이 2026년은 의논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장상윤 여름 사회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026년 2000명 결정됐다 또 거짓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을 하든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왜 나가야 되는데 거짓말쟁이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 그냥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직하는 것은 이탈이 아니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간 겁니다 의료사태 7개월에 대한 7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취직을 하신 거죠 개운이의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2026년도 2000명 정원이 확정이라고 이런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최하까지 가보면 본인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협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의사들이 의료계 상황을 잘 아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어제 직접 이렇게 시술하시는 한 의사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밑바닥부터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한규 하트웰 하트웰 여러분들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아주 정통필수 의료가 출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노한규 선생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환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발 의료농단이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의료농단과 관련해서 제가 SNS를 통해 쏟아냈던 수많은 예측들은 한치의 틀림없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을 잘 아니까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공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도제 방식으로 전공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전공기 2년차 3년차 4년차 전문의 사회에는 어떤 식의 업무 분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알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깨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 1 예측 2 정부는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 2 정부 여당은 의료농단으로 인해 4월 총선에 참패할 것입니다 예측 3 의료 공백과 의료 파행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예측 4 의료 분결은 필수 의료 분야부터 시작됩니다 예측 5 이게 노한규 원장이 의료 사태 2월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야기고 저도 주장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상 가운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백발백중한 겁니다 위 예상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상식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었습니다 우둔한 자는 좌로 가도 이런 우둔한 짓을 하고 우로 가도 우둔한 짓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그게 7개월째 이런 집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발 의료 농단이 대한민국 의료를 밑바닥부터 붕괴를 시킬 것이고 그 붕괴는 비가역적이란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방통행이란 겁니다 붕괴되고 나면은 다시 주워 담거나 원상 복귀가 아주 어려울 거란 겁니다 그게 비가역적이란 뜻인 겁니다 지금 용산이나 의료 사태를 여러분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 가지고 집단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임전 무태 결사 항전 절대 승리 이런 상태인 겁니다 두두두루 사안을 볼 수 있는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정권을 보호하게 했으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그게 죽는 길인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겁나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시시하고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태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숫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의료계도 더 이상 공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의료계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에 의료형의를 공급받았으면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으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 중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분물 터져나와 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태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숫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의료계도 더 이상 공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다가 언론들이 이런 냄새를 맡고 정권이 휘청휘청하게 되면 그걸 다 때릴 겁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룬들이 의대신 복귀 안 하는가 하고 이러면 그거 하고 흔들지 않습니까 계속 정권을 그런데 생명이 여러분들 날아가는 걸까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처리해 놓은 겁니다 박스를 여러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한 전망인 겁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의료 사태에 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뭡니까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존 에프 케네디가 여러분들 쿠바 사태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이게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분의 이런 경고입니다 전에는 이걸 주장했고 여기서 안 끝날 거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방송을 선의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우파 유튜브도 대부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양심이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최악의 사태를 막을 기회는 고작 한 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노한규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냐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들 다 꼼꼼하게 읽어본 겁니다 이 한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백지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돌아갈 수 없지만 일부는 돌아가겠죠 대부분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한국의 소위 의료 시스템에 이제 필수 의료과는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노한규 원장께서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원상태로는 복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분께서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분께서 회장님 말씀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치명사를 입어서 더 피해를 입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의료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만사가 오케이가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 결말은 파국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개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수호 원장 언급실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밀리는 시기는 병원과 의원 외래가 장기 휴진에 들어가는 추석 및 설련입니다 이미 언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탈진으로 더 이상 언급실 근무가 불가능한 선생님들이 언급실장 한두 명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식으로 언급실 폐쇄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핵박성 메시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추석 때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주소 원장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월 추석 연휴 때 사건 사고에 발생한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는 이야기죠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원 한 자리수인가 두 자리수인가에 대한 답변도 담당자들이 못했습니다 두세 명인가 하는데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2천 명 증가시키는데 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냐 이름 밝힐 수 없으면 몇 명이냐 두세 명이었냐 물어도 답보를 못한 겁니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장관 차관 충북의 여러분들 국장이 결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든 충북 도청의 국장이 참석한 건 사실입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겁니다 나라 일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덮겠습니까 의사들 당직이라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신경 써가며 한자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그날에 일과를 또 처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한 번만 당직을 쓰던 몸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제가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기가 나간 다음에 당직을 쓴다는 이야기 일주일에 두 번 그게 저는 여러분 젊은 날에도 밤을 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밤을 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전공의들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니까 야간 당직을 전공의들이 다 도맡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나 전문의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낮 근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이런 100시간 130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 이게 의사들이나 전문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나이 들어서 한 번만 밤을 새는 당직을 쓰면 몸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금을 주더라도 생활 리듬을 깨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런 야간 당직을 대부분 전공의들이 맡아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걸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얼마 전에 한 외과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 나온 후배를 만나 보니까 지금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야간 당직을 두 번 정도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 근무를 정상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 상황을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기존에 필수 이루는 저숙과 소속 문제가 주 문제였는데 강제 근무 파업 금지 사직 금지 가능성 등 자유 박탈 요소가 추가되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공의들 탁스키 이제 필수 의료가를 여러분들 해왔던 전공의들은 대단히 중요한 극정 가운데 하나가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공의를 공공제로 관주해 가지고 정부가 하시라도 뭡니까 동원력을 내려서 자기를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별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유 박탈 요소가 추가되면서 전공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직 의사분인 구리 씨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참 미숙한 일을 한 거죠 어차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민심이 쓰나미가 되어 정권 전체를 폐후로 만들기 전에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당신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려면 상황을 착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 상황인지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밀어붙이면 대충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의로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단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여기 매몰된 겁니다 적을 격퇴하고 우리가 승리하리라 적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생각은 금년 대학 입시만 치르면 정원이 확정되고 정부가 이긴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점점 후퇴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생각하는 이번 투쟁길입니다 윤 대통령하고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외로 대통령실은 그냥 대학 입시만 치르게 되면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오판인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참 여러분들 힘든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끝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른 판단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대통령실이 타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타협이 타협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타협은 이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회수석 정도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계산된 발언일 겁니다 적응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던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접어도 괜찮으니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못을 그대로 박았지 않습니까 2025년은 물론이고 2026년까지 절대 타협이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초강력 정책을 앞으로 계속 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상윤 비서관 수석 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만나가지고 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리조나 답사기를 쓸 때 애리조나 이름들 남단에 탈븐 사막 이름 펼쳐진데 그게 초기에 스페인 군대 주둔지가 있단 말이죠 멕시코를 스페인들이 다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야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밤에는 이런 시록 같은 이런 어둠이 갇혔을 것이고 인디안들이 침략해가 여러분들 목을 따갔을 건데 정말 겁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력을 잡게 되면 외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보이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인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서 숱한 세력들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립무원에 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외부인이 보기에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초강정책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회 발언에서 장상윤 수석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냈는데 갈등이 심하니까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석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이렇게 협의점을 만들어보자 더불당의 이런 김문수 의원이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원장 여야가 모여 대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대한 문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 정책결정에 반대 탁정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행동을 한 거다 노력도 안 한 게 아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다 어떤 조건에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회장에 먼저 나온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으로 했다 마지막 의견을 엽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의대 정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뭡니까 그냥 자기 논리를 그냥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의대 교육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배정 투자계까지 받는 과정들 충실히 거쳤다 문제없다 김문수 위원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고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문회가 끊어도 의로대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 망하는 꼴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다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2025년은 물론이고 2026년도는 일체의 여러분들 협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니까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라고요 과연 현재 상황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협상 테이블로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나오라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 테니 테이블로 나와달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줘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달라 이러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하나의 소득은 장상준 여러분들 사회수석이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천명한 것은 더 강령하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 신설병상 6600정석이 정축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총선이 2,200명의 2,000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정곡을 찌른 발언이지 않습니까 왜 입학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4월 10일 총선 이전 했는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마어마하게 불순했던 겁니다 본인들은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너무나 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10년 후에는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수가 또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저 수가를 유리하는 데 필요한 값싼 의사가 부족할 뿐입니다 필수 의료가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배출되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계속 낮은 수가고 여러분들 의료 소송 비용 문제가 컸던 것이고 10년 후에 한국의 의사가 부족한지 안 한지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인 여러분들 분석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늘려야 되면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진짜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모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의 간단한 해결책은 전공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지 말고 전문의를 고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겠다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면 되는데 한다고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수가를 정상 수가로 올려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응급실 문제도 배출된 응급실 전문의가 많은데 1.5배로 많이 고용해주면 즉시 해결됩니다 왜 돈을 안 쓰고 전공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셨다시피 국제 비교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이례적으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가 적고 고용된 의사 1인당 맡겨진 병상 수가 국제 수준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에 경영이 안 되니까 적은 의사 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의사들을 많이 부려먹는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이런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의사 수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수가가 낮고 의료진들에게 돌아간 여러분들 돈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도 동네 병원이 남아돕니다 의과대학 정원학대는 어불성술입니다 필수 의료 수가만 올려주면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를 이 정부는 꼼수로 버티기를 합니다 개원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개원이 1인당 20년 동안 여러분들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지원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의대생 증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돈이 얼마나 없었던지 2500억인가 우체국 보험정리금을 지금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을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60조 가까이가 여러분들 지금 채금 수입이 예상했던 거 적게 들어왔습니까 지난달까지 95조 정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한국은행에 빌려다 쓰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2500억 정도를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에서 끌어다 썼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는가 하니까 정부의 예비비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구나 그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이 의료 사태 때문에 그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돈 관리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조기웅 장관이 돈 관리를 해봤겠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돈 관리 해봤겠습니까 윤대통령이 돈 관리했겠습니까 윤대통령이 돈 관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김건희 여사 다 했겠죠 남자들 뻔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돈 관리를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뻔한 거죠 뭐 말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웅 장관은 공무원이 아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고 조기웅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취하는 걸 다 여러분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신 후에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주의해야 되고 감사 같은 데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연금도 날아가고 하는 거니까 말이 씨앗이 되죠 한참 여러분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언론에 박민수 차관이 항상 나왔던 것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책임을 장관 차관이 진다 모든 책임을 장차관이 지는 날이 오겠죠 최악의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4년도 3월 14일이라는 기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관 차관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관 차관이 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공무원이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묻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료계에 오래된 이 불신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한 배정위원회는 몇 명인지조차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파기가 됐다고 하셨고 참여위원회는 제가 공개를 요청했더니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막중한 부담을 느껴서 익명성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담보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 촉발의 우려가 있어서 파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영 장관님께서 혹시 운전하십니까 예 접촉사고가 나면 현장 보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존해야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 보존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을 메워 놓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이것을 파쇄를 하고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죠 배정심의위원회 지방의과대학 이름들 인원을 배정한 배정심의위원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배정심의위원회 누가 배정심의위원인지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 회의록은 파기했다 회의록은 파기했지만 무슨 요약 내용이 있어가 요약 내용을 오후에 드리겠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숨길 게 많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다 맞게끔 시나리오를 짜기가 힘드니까 전부 공개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주오 부총리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비교적 가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KDI 연구위원회를 하다가 교육 부총리를 두 번 하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 사태 때문에 이주오 장관은 부총리나 앞으로 곤혹을 많이 치를 겁니다 인생사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과제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대통령이 하명을 받들여야 되니까 본인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거죠 무슨 아이 학점도 만들고 무슨 이제 아마 심평은 심사평가위원회의 외압을 가해가 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무리수를 가하지 않으면 이번 정책이 성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사람이 출시한다는 게 참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합륜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참 무능한 정권입니다 2천 명 정원 윤 대통령이 지르고 나서 그 숫자에 꽤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윤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촘촘한 검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이를 더해서 의료계와 37번이나 논의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육부 장관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됐고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자리를 계속 있고 싶어 하니까 계속 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건데 8월 19일 날 아들과 친구들이 의무병으로 현역 입대합니다 오늘도 아들이랑 대화했는데 하고 싶었던 전공이 충북 때 배장한 교수가 하던 심장내과였습니다 18개월 굴생활 건강히 잘하고 오길 기원할 뿐입니다 군대를 갔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의과대학 2천 명 정원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 조경이 줄곧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회의 기록을 전부 삭제해서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더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환자와 보호자 더 크게 국민들의 고통과 국론 분당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것은 애시당초 대통령의 판단이고 지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일개 장관이 정책 판단 밑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다면 이미 자진 사태를 했거나 대통령은 벌써 퇴진을 맹했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면 빨리 바로 고쳤어야 됐던 일을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혼란과 불확실이 커져갑니다 사태의 장기화 속에 줄곧 자기들께 둘러나 탕상행정의 땜질 청막만 남발하며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운영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의료정책이나 의사수거 문제는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전개돼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정책임을 모르고 의료 당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통과 1회식 절차만 거치고 총선 때를 맞춰 상당히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도 지금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정부나 여당의 그다지 적극적인 자실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수준은 바닥이고 최악의 지급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여러분들 임명직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가 예를 들어서 일반 외과의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 외과 전문의로 생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외과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필수 의료가의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따가지고 4, 5년을 투자해가지고 생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가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합하게 여러분 현직 의사가 지적한 겁니다 전문의를 딸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윤 정부가 뭘 했냐 누구도 전문의가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겁니다 특히 무슨 전문의 필수 의료가 전문의는 절대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인력은 필요하고 대학병원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개원 매니저랑을 도입해가지고 의무적으로 2, 3년을 묶어두겠다는 발상을 하니까 더더욱 필수 의료가는 여러분들 뭡니까 인턴도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어차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2,000명을 늘린 것이니까 포기하고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 외과의사는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도 원상복귀 안 됩니다 의료계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라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이제 좀 어려운 글을 보내셨네요 전부 전문을 대략 보고 핵심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의료보험체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수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체제가 강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현저하게 하해하는 의료수가를 인상을 해 왔거든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해 온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터뜨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존속이 쉽지 않은 그런 보험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권력이 크니까 그 권력이 결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지금까지 존속시켜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의사분께서는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네거티브 지배 형태 즉 괜히 손해를 끼치며 굴복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국가가 이제 우리는 또 북한과의 대치상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체제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의사들이 희생을 담보로 해서 좀 강제력을 동원한 그런 건강보험체제를 유지를 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사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충 눌러면서 숙가이름들 무슨 결정권이라는 것을 다들 국가가 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제적인 그런 제도를 운영해 온 겁니다 이 제도는 강력한 사회주의 형태이고 강력한 자회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MG세대의 정신생태를 만나가지고 완전 둘 다 극단으로 간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가 숙가 결정권이라는 이런 것을 다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시 명령한 대로 따라라 이렇게 한 거고 지금까지 의사들은 다 따랐는데 MG세대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는 건강보험 실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 여러 의료정책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했고 또 정부가 돈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추진해 왔다 이야기죠 그게 지금까지는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공의가 다 나감으로써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의사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유지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전문의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의를 따서 또 돈 벌이가 전혀 되지 않고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를 딸 필요가 없다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국가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늘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강압적인 체제를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mg세대가 자기 이야기를 들을 걸로 생각한 겁니다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mg세대는 다른 겁니다 내가 전공의를 왜 해야 되냐 안 한다 이렇게 안 버린 겁니다 필수가는 더더욱 안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언더스탠딩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30년간 내 말을 잘 따랐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충돌이 생깁니다 그거를 지금 의사분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안한 게 뭔가 하니까 그래 그럼 전공이 없다고 치자 그럼 전문의 중심병원 만들고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모두 필수 의료가의 인턴을 2년에 3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정부가 단단히 걸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강제로 인턴 1년 혹은 2년을 강제 근무시켜도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됩니다 강제 근무하고 난 다음에도 전공의를 안 할 거니까 강제 근무 2년 하고 전공의를 2년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나와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뭡니까 젊은 의사들을 옥죄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필수 의료과의 동원 가능한 인턴을 필수과를 다 2년 정도 돌리더라도 전공의를 안 하니까 전문의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어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수염 수술하려고 하면 전공이 3년 차이고 제대로 즉 충수염이 항상 간단한 행태가 아니고 들러붙고 터지고 번지고 이런 행태로 간혹 보이기 때문에 그처럼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려면 정문의를 따야 된다는 것 언급환자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언급질환 자체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전공이 2년 차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의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면서 전공이 4년까지 강제로 해라 월 400만 원 받고 해라 의과대학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 자체가 안 되고 어딘가의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구리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충수염 예를 많이 드는데 충수염 수술도 3년 차 4년 차는 간단한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충수염 중에서 좀 어려운 수술 같은 데는 전문의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생계 유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보건조 복지부 장차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녹음기를 돌리는 겁니다 돌아와라 전공이 돌아와요 전공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련 체계 전공이가 떠난 이유 필수 의료 패키지가 만들어낸 후폭풍 개헌 매니저를 통하더라도 절대 전공이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문제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악수를 두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렵게 여러분들 이 구리님이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정부는 지배자적 위치에 서가지고 압박하고 더 후려치고 더 네거티브 형태로 정부가 강자라고 인식시키고 그래서 의사들에게 너희들이 망할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보건복집의 종기훈 장관은 잘 모르겠는데 박민수 차관은 보건복집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의료계를 얼로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 겁니다 의사들을 정확하게 뭡니까? 함부로 대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 겁니다 왜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개장 과장 이렇게 올라오는 국장 실장 올라오는 사이에 다 굽신굽신 했습니까 내가 강자다 한 겁니다 내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게 되면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투 보시기 바랍니다 MZ세대도 그렇게 통할 줄 알았던가 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온 방식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지배자니까 내가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버티겠지만 밥그릇이 포도층이니까 결국 끝까지 반항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전혀 계산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전공의해야 되는데 매몰비용?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좀 아깝다?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좀 거칠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압박하고 후려치고 그냥 제압하면 다 지금까지 통한 겁니다 정부가 강자로서 손해를 끼치는 형태로 네거티브 형태로 행동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의 지배적인 그런 지도적 위치를 공고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대단히 익숙한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 그래서 시시각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경 장관은 박민수 차관에게 많이 의존했을 것이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질적인 파워는 박민수 차관이 지고 있었겠죠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포괄수괄죄라는 걸 다 본인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의료계를 물러본 겁니다 밥으로 최상이 바뀌는데 그걸 이 양반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박민수 입에서 뭡니까 최소 3주 최대 5주에서 진압이 될 거를 생각했다 돈은 한 몇백억 정도 2,300억 정도 쓰면 될 거를 생각했다 그게 2조가 넘은 겁니다 그게 7개월이 된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직접 제가 박민수를 만나니 왜 그랬노 이렇게 안 물어봤지만 제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서 몇 개 정도만 보면 여러분들 그걸 픽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몇 문장을 가지고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런 의사분이나 박민수 차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권력층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를 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박민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이런 짓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지배자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따라하라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통했던 겁니다 이번에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스트레어 녹음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의료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데도 굳이 인식하려 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신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함과 유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강자이기 때문에 의사들 감방에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망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사업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피의자 안 불어 그럼 네 죄를 만들었으면 없네 너를 감방에 쳐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 보시죠 검사가 지배자로 오랫동안 군림하더니 이제 그런 형태로 일반적인 국민 즉 의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저는 또 뭘 보느냐 윤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바로 의료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깝니다 까 뭐 사실이 뭐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항상 승리해 왔으니까 피의자를 부르면 다 이런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봐줄 수 있으면 다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깔아문긴 겁니다 깔아문길 수도 있고 그냥 강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검사가 갖고 있는 그의 소위 이야기한 생활태도를 그대로 보인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합니다 이제 의사분께 좀 투박하게 글을 쓰셨는데 내가 그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분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온 쪼대로 한 겁니다 지분에 살아온 쪼대로 기성의사들은 보니까 고분고분하고 항상 뭐죠 자기한테 매달리는 입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렇게 밀어붙이면 3주 5주에서 다 이런 제압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뭡니까 종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참 복잡한 겁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을 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막판에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그냥 전공인은 전공이 졸업해서 전문의로 월 400만 원 받으면서 그냥 전문의 안 하고 일반의로 300만 원 받을 게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너 전문의 못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이들이 전문의 안 하면 왜? 나 못하겠다 이렇게 둘 다 끝장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본래 시장조절자나 보졸자가 아니라 시장결정자로 자신 착각한 겁니다 아예 시장을 기획하는 의사 수입을 전문의 월 400으로 책정하는 식으로 시장공급결정자로 전형을 부리고 시장참여자 수동공급자인 의사는 공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 둘 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 현직 의사분의 진단은 그냥 의사분급을 싸게 유지하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공이 얼마 전문의 얼마 그걸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만 명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거를 현재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전공의 안 할게 전공의 안 하면 그다음에 전문의 안 나와 말씀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합의점이 없는 겁니다 관료의 사고방식 검사의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의사들이 충돌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400만 원 받고 살아 못하겠다 나가겠다 그냥 일반의 하고 그냥 살게 바이 바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 보시면은 그냥 뭐 죽으라면 죽었으니까 의료계가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에다가 인프레를 천연련들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의료수가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온 겁니다 그래도 의료계가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젊은 의사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원가 대비 낮게 물가 대비 낮게 유지시키는 형태로 의사들을 굴복시키는데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익숙해져 온 겁니다 항상 승리한 겁니다 항상 숫가를 이름 최고 의료수가를 결정권을 지고 항상 지배를 해 온 겁니다 강자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로 여러분 여기 온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의사의 이익과 관계가 없지만 물가 상승률을 현저히 하위하는 걸 20년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의 고대 그리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정의가 정의 따위가 없고 그냥 강자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가 정하는 것이 정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이 통했고 그런데 젊은 의사들이 반발한 겁니다 못하겠다 너 이익기를 잘 해봐라 그래서 의과대학생과 여러분들 전공의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당연히 전문의 공급이 끊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의를 따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현장에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안세형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라는 것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 그런 절대적인 정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선거에서 보인 태도나 이번 의로사태에서 보인 태도나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말은 화려하신데 말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을 많이 쓰시는데 소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정의하고 같은 겁니다 완장찬 사람이 정의를 결정한다 강자가 정의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 강자가 결정하는 게 정의다 원래 정의가 없는 겁니다 의로에서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합당한 봉급을 지불하고 합당한 숫가를 지불하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인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걸 따라야 돼 그게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갈등도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민수 머리는 먹는 공익을 위해서 그냥 박민수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가는 4% 올랐지만 숫가는 뭡니까 1.6% 올리는 게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몇 십 년 동안 통했는데 인재문계가 의사들이 다 젊은 의사들이 다 너희들께 해먹어라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젊은 의사들 분들은 학부 마치고 군 빨리 해결하고 외과의사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 가서 하세요 자기 인정해 주는 나라 또 다 나라 이러면 이동하게 되면 또 익숙하면 다 고향됩니다 무슨 국가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머리를 가진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실험해봐야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죠 정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한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안세영 씨 함께 이러면 5천만 6천만 원 주고 있는 만족해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 논쟁이 많으신데 제가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구에게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의사들 향한 여러분들 공권력의 문제가 다른 직역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 눈물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향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옳고 그런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의로계하고 정부가 평평한 여러분들 평행선을 그리는 이유를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강구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소개받는 글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를 기록한 대단히 감동적인 글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 미국의 남서부주의 아주 아름다운 에리조나 답사기 여행기 형태로 빌렀지만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가 쓴 필승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 책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씩씩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